너랑 나랑 답안지를 바꾸는 거야. 선생님, 누가 컨닝하는 것 같은데요? 나우수, 왜 남혜리 참견이야? 나 이번 시험 중요해. 난 가수심 학생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.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두심이가 시켰니?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우면 그 각으로 공부했어야지.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. 네가 원하는 거 던져줄 테니까. 성적 조작은 안 됩니다. 누가 더 훌륭한 교육자일까? 대답한 분 시켜! 얘들한테는 비밀이야. 정교 꼴등, 자신 있지? 너 나 몰래 못 꾸미는 거 아니지? 네가 왜 정교 꼴등이야?